짜자잔 짜자잔 짜잔 히히히 자르기 아까워 그래도 자를게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맞지? 자 맛 없을 것 같아? 표정이 왜그래? 표정이 왜그래? 별로 맛없어 보여? 이치이가 이거 잘 먹으면 누나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왜 또 알았어 알았어 누나가 또 기미상궁? 자 그때 누나가 먹을게 다 먹으라 먹어볼게요 이리와 헛 조용히 헛 주먹 쾌 귀여워 죽겠어 누나도 또 여러분 이거 만들어 먹을 거면 연유를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연유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는데? 음 그거 안 했다 이거 이거 같은 거 아 근데 인간적으로 오늘은 넓게 더 맛있는 거 누나는 아이스크림, 시리얼 너는 진짜 닭고기가 들어갔잖아 오늘은 이게 훨씬 좋고 훨씬 맛있는 거야 맛있지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아 아 아 너는 어떻게 응?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게 하찮은 아이스크림을 탐내니 몇 개 훨씬 더 맛있는 거야 몇 개 훨씬 더 맛있는 거야 응 여기 손 바닥 부분에는 아이스크림 안 묻었어요 아 손 시려 손 시려 리시려 음 손 시려 아 리시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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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오늘따라 왜 누나가 먹여지 하지만 먹어? 음 음 딱 그 정도야? 먹여지면 먹고 뭐 아니면 말고 딱 그 정도 맛이야? 누나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준 게 이치한테는 그런 맛이구나 그런 거 아니지? 너무 맛있지? 와 테이블 또 난장판이다 좀 신경을 쓰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개 육아도 뭐 사람 육아만큼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 할니? 어디 할니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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